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향한 여당 인사들의 막말과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의 윗선의 외압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명품가방을 선물로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돈이 주가 조작 세력에게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공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바로 그 주자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맡긴 예산으로 4.2익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각오도 행복합니다